정부가 어제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. 자세한 얘기, 박기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까? 우선 정부는 최근 들어 집값이 치솟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인데요. 또 최근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개발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곳에서 거래가 줄고 집값이 치솟았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가 처음으로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네, 이 같은 대책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역시 파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은 지난 1년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가 됐는데요.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는 잃었지만 강남 등지에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국화는 심화가 됐는데요. 이마저도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. 보유세 개편원이 나온 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 건데요. 7월 셋째 주부터 연속 3주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. 특히 개발 호재로 영산구와 영등포가 많이 살아났습니다. 또 강남 4구도 0.17% 오르는 등 급등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 지역, 투기 과열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 정부가 정한 과열 지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. 현재 서울 강남 4구와 한강변 자치구들은 3개 규제를 모두 받고 있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과천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. 웬만한 카드는 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남아있는 카드가 있을까요?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인데요. 실거래가 반영률이 60에서 70%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90%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. 이렇게 되면 세금의 기준, 즉 집값이 오르는 셈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 또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안을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 또 하나 큰 변수가 금리인데요. 앞으로 금리가 한 차례라도 더 오를 경우 비질레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8월이 어렵다고 한다면 10월이나 11월경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박경환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